야, 왜 그래요? 그리고 어머니의 그 큰 사람으로 우리에게 덮여주셨던 분이 없으십니다. 여러분,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셨지만 우리를 지키기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셨습니다. 아멘 이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호가 되기를 바랍니다. 작게만 말씀을 드리는 대로 혹시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이웃과의 사이에 남과의 사이에 막힌 것이 있거든 다친 것이 있거든 그것을 뚫고 이 한 해를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. 아멘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와 흐물을 용서해 주셨잖아요.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의뢰로 우리도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셨습니다. 정말 우리 양산중학교의 모든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됐나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. 아멘 다시 호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함께한 여러분 위해 하나님의 사유의 은총과 축복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한참이 기원 드립니다. 아멘